안녕하십니까 금년에는 토끼해이기 때문에 토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민화 속에 그림 속에 우리 생활 문화 속에 토끼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검은토끼해라고 그러죠 이 검은토끼해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작년에는 검은호랑이해였었습니다 그래서 검은호랑이, 검은토끼 그러니까 띠의 색깔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10간 12지, 5행에 의해서 2년씩 반복되어서 넘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검은호랑이, 금년에 검은토끼, 내년에는 용띠가 되죠 내년에 용은 청룡이 됩니다 그래서 토끼가 색깔이 검은 오방색에 의해서 색깔이 정해지기도 하죠 어쨌든 사실은 띠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터붓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검은토끼해의 상징은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재치있는 그런 검은토끼의 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원래 우리 문화 속에 토끼와 관련된 가장 많이 등장되고 연관이 깊었던 것은 달 속 토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되는데요 용궁에 들어가는 토끼랄지 호랑이를 속이는 토끼랄지 다산을 상징하는 토끼랄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토끼와 관계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달 속에 들어있는 달토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요 속에서는 그런 노래가 있었죠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에 놀던 달아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혀 있으니 은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과 3칸 집을 지어 양친 부모 모시고 행복하게 산다 이런 아주 소박하면서도 정말 우리 문화 속에 적절한 내용의 노래가 있는데 역시 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었고 개수나무 아래에서 약방아를 찢는 토끼를 가장 많이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보통은 떡방아를 찢는다는 이야기로 변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역사 속에서 보면 선약을 찢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병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약방아인데 이게 아마 일제 때 떡방아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 속의 토끼에 관한 얘기들을 그림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달이 있고 개수나무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달 속의 개수나무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개수나무를 여러 가지로 상상력을 해서 상상력에 따라 달랐던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민화적인 그림 속에서 보면 이렇게 토끼가 달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 속에서는 구름 속에 달이 들어있었고 달 속의 개수나무를 큼직하게 굉장히 기가 막힌 풍자적인 내용으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화뿐 아니라 분류 속에서도 이 토끼가 벽화 속에 많이 등장되는데요 이 예천정문사 대웅전은 18세기에 지어진 집인데요 역시 여기서 보면 토끼가 달을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었고 개수나무 아래에서 약방아를 찢는 토끼를 연상하게 되었었는데 실제로 우리 문화 속에 등장되는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토끼가 달을 쳐다보고 있고 달 밖의 약간 단풍나무 스타일인데 이런 게 아마 개수나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상상력이란 이 민화나 그림 속에서 들여다보면 정말 어떤 경지를 뛰어넘는 예술적인 경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이게 목숨 숫자고 밑에는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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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끼를 복의 상징으로 봤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었고 은혜의 상징까지도 토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목숨 숫자하고 복복자를 100개를 따로 써서 백수 백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토끼가 달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그래서 토끼는 여러 가지 약을 병을 고쳐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그림에서 들여다보면 아마 복의 상징이기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 보면 이런 연대가 깊은 초기에 남아있는 약사여래에서 보면 관음, 세지, 일광, 월광 보살들이 등장되는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달 속에 약방아 찢는 토끼를 그렸다면 이것은 월광 보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약사 좌우에는 일광, 월광 보살이 중생을 지켜주는 그 중에서 제가 토끼는 약방아를 찢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역시 기본적인 확실한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죠 또 종교 쪽에서는 보면 이게 스님들이 어깨에 걸치는 가사인데요 여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발이 셋 달린 삼조고 그 다음에 토끼가 약방아를 찢는 그러니까 일월을 어깨에다가 두르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무한한 어떤 부처님의 세계 이런 것을 일월 조금 전에 약사여래에서 일광 보살, 월광 보살을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일월을 금사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아마 가마귀, 해는 가마귀, 달에는 토끼 그래서 달 상징은 토끼, 해 상징은 삼족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마귀가 발이 셋 달린 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왜 발이 셋 달린 가마귀가 해로 바뀌었고 토끼는 약방아를 찢는 달로 바뀌었는가 그래서 개수나무 또는 개수나무의 약방아를 찢는 것은 결국 달은 의미였고 어떤 병을 고치는 역할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주역에서 해를 상징할 때 이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주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곤캐에서 나란히 작대기 세 개 있는 것을 양으로 받고 그래서 해는 세 발 달린 가마귀를 그래서 결국 주역해에서 양캐를 상징한다는 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음양 또는 해와 달 해는 삼족오 달은 개수나무 토끼 그렇게 기본적인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서남사 사찰 안에 들어있는 꽃으로 장식된 문살인데요 문살 입구에 역시 1월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를 들어가는데 해와 달 1월을 통한 어떤 우주의 극락 세계를 표현할 때 입구의 1월을 상징해서 그런데 역시 다른 토끼가 방아를 찢는 약방아를 찢는 조각으로 상징을 해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해남 미왕사 부도전회를 가보시면 스님의 부도예요 그런데 부도에 토끼가 방아를 찢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달이 상징되어 있다면 반대편이나 어느 쪽에서는 삼족오 해가 조각되어야 할 텐데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호랑이나 동물 같은 여러 가지 상징들이 그려져 있고 이 한쪽에만 약방아를 찢는 토끼가 조각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이 돌아가신 스님이 토끼 설아와 토끼와 연관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보시면 세멘트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특별한 부도였기 때문에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하고 아마 누군가가 일제 때 독을 당한 흔적이 아닐까요 어쨌든 스님 부도에 약방아를 찢는 토끼가 조각되어 있다 참 특별한 재미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불교와 또는 스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흥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조금 더 올라가면 통일신라 시대에 출토된 와당 속에 수막새 와당 속에도 토끼 두 마리가 개수나무 아래서 방아를 찢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 속에서 아주 일찍부터 토끼는 달과 상징되어 있었고 달 속에는 개수나무가 있었고 개수나무 아래는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는 어떤 상상력은 달과 연결시킨다 그래서 토끼 해에 어떤 전체 토끼와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보면 역시 달과 토끼 이것은 우리 문화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전 세계 인류 모든 곳에서 대부분 토끼와 달 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살고 있다는 상징성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잠잘 때 사용되었던 백연마구리에도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름 속에 소나무 소나무 역시 그러니까 이 조각가는 개수나무를 소나무처럼 생각했던 것이고 특히 이 부분에 약간의 도돌무늬로 나와 있는 것은 달 자체가 보름달이 아닌 약간 열엿새 또는 열나흘쯤 되는 달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그러니까 단순한 달 동그란 것보다는 약간의 이렇게 달이 기울어지는 차 올라가는 내용을 함으로써 단순한 벽연마구리지만 조상들이 생각한 정말 상상력 어떤 뛰어난 예술성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글씨는 글씨 종류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죽으로 비백의 맛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처럼 흰색이 많이 나오도록 사용된 글자들을 비백체라고 얘기를 하죠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깨끗한 공기의 달에 보면 역시 달월자를 토끼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화되고 우리 문화 속에서 달, 토끼, 깨끗함, 청명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살아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토끼 해에는 정말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어떤 해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료를 종합해 봄으로써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주 대표적인 민화 스타일로 되어 있는 오색 구름 속에 달 속에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는 장면인데요 토끼의 표정들이 굉장히 장난기어린 그런 표정으로서 역시 민화다운 그림 그렇지만 기본적인 얘기는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오색 구름이 떠받치고 있는 달 속에서 아주 방아찢는 것을 즐기고 있는 토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래쪽에 사슴처럼 생긴 날개 달린 사슴 이런 것들은 아마 도교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달과 날개 달린 사슴과의 어떤 관계를 할지 이런 것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민화 속에서 대표적인 약방아를 찍는 토끼 아마 토끼가 한 쌍이었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한 마리는 멀리 개수나무 속에 가려진 토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방아를 찍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약간 소나무 같은 게 개수나무로 생각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토끼가 방아를 찌면서 달을 응시하고 쳐다보고 있는 어떤 상상력 보통은 달 속의 토끼인데 달 밖의 토끼 이런 문화는 일찍 아마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떤 뛰어난 상상력 작은 달 속에다 개수나무도 그리고 토끼가 방아찢는 것도 그리고 복잡해지겠죠 그렇지만 아주 달 밖에서 큼직하게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방아를 찌면서 달을 쳐다보도록 만든다는 아주 뛰어난 상상력, 예술적인 근본 바탕이 충분하게 우리 조상들 그림 속에 특히 민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시 포도를 물고 가는 다람쥐도 있고 했습니다만 아래쪽에는 토끼가 이렇게 구름 속에서 방아를 찍고 있는 그림들이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개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찍고 있고 달이 오히려 개수나무에 걸려있는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것 그렇지만 이 작가가 실제로 이게 개수나무이고 이게 달 속에 들어있을 토끼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는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비교적 여기에서 개수나무라고 생각하는 이 나무의 이파리를 보면 초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었을 때 우리 손기정 선수처럼 머리에 월계간을 썼거든요 그 월계간이 달 속에 개수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파리는 월계수입이 아닌가 생각을 할 만큼 참 토끼와 관련되어서 달과 월계관, 월계수 이런 것은 그야말로 옥도기로 찍어내고 금도기로 다듬어야 집을 질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문화 속에 토끼와 달과 관계된 내용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유교권에서 문자도에서 염치 없다 할 때 염치할 때 부끄러울 칫자입니다 부끄러울 칫자인데 이게 달이고 이게 아마 비일 텐데요 특히 아주 간단하게 토끼가 방아찢는 내용을 이렇게 축소해서 그렸지만 부끄러울 칫자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달 속에 토끼가 약방아를 찍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백세청풍이재비라는 건데 백세청풍이재집이라는 것이 이재집이라는 것이 중국 하나라의 설화 중에서 백이숙지의 얘기죠 그래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빼앗긴 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고 산 속에 들어가서 풀뿌리를 캐어 먹다가 생을 마감한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을 백이숙지로 나타나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풍명월에 백이숙지의 지피가 있는데 그 비의 상징성은 역시 달 속에 토끼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달 속에 토끼가 있고 역시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달 속에 토끼는 반드시 개수나무가 밖으로 튀어나왔든 아니면은 그 속에 있던 그 내용을 이렇게 했고 또 하나 특징은 달 속의 토끼는 대부분 흰색으로 그렸고 삼조고가 그려진 해는 붉은색으로 그래서 적색과 백색의 대비 백색은 반드시 달의 상징이었고 달의 상징 속에는 개수나무와 토끼가 들어간다 그리고 달의 상징은 붉은색이었고 삼족오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은 거고요 특히 이런 문자도가 효재, 충신, 애의, 염치, 여덟자 중에 마지막 이게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유교의 덕목 가운데 하나이지만 아주 재미있는 도상으로 바뀌었죠 토끼가 방아를 찢는 것을 이렇게 아주 극히 간략화시켰고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삼각형이 돌아가면서 이중으로 굴러 있습니다 이런 달 속의 토끼를 모든 걸 삼각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은 민화 속에서 제주도에 나타나는 문자도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특히 제주도 속의 문자도에서는 삼각형 구성이 아주 많고 뛰어난 색감과 자료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민화를 연구하는 저희들로서는 아직도 왜 제주문자도 그러니까 저체는 국가와 민족, 가정을 토탈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유교의 덕목을 함축시켜놓은 문자도 속에서 유난히 삼각형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민화뿐 아니라 아마 민속이나 역사철학 쪽에서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될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토끼 얘기를 하면서 토끼를 이렇게 무슨 종이 리본처럼 아주 극수 감소시켜서 단순화시켜놨지만 달 속에 토끼가 방아찢는 형상을 염치의 부끄러움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수묵으로 그려진 그러니까 민화에서 채색화에 반대되는 수묵 민화 속에서 역시 토끼라는 세계에는 행복한, 평화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암수 쌍의 표현 재미있는 것은 이 대나무의 달을 마치 거울처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아주 행복한 특히 토끼를 그리면서 굉장히 튼실한 아주 살찐, 평화로운 세대를 어쩌면 이걸 토끼 그림 가운데서 가장 평화로운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토끼라고 읽어도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토끼와 달을 상징했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 속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용궁 속에 토끼가 등장이 되는데요 일단은 괜찮아 뱀 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